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자동차 시트 제조 대유 에이텍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3%, 비용의 증가율은 3%입니다. 매출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일부 종속기업 지배력 상실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5%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편입니다. 10년 루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2,598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4,134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813%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41%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투자부동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와 차액금입니다. 차액규모는 현금 대비 6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루계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계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5회, 자사주매입 2회 총 180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대우 A특이었습니다.